자 여러분 2022년 시행 고3 3월 모의고사 총평과 또 3월 이후의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좀 메가에 아직 계신 우리 고정우 선생님 말투가 잠깐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게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번에 한번 그분이 캐스트 올렸는데 장난 아니야 애들이 말투가 재밌어가지고 조회수가 5천 건이 넘었던 것 같던데 쪽파리 쒸게 날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총평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평가라는 얘기죠. 총평.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7월 9월 10월 전부 모의고사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6월 모의고사 전에 전범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끝내고 플러스 기출도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지? 계속 자기 합리화 하시면 안됩니다. 6월 끝나고 나. 아이 나 안됐으니까 7월. 7월 끝나고 나 9월. 그럼 여러분 언제 구칙이 들어가려고 그래. 개념을 뭐 9월 가서 끝내시려고 하십니까? 안돼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농담 오르지만 그런 말 했잖아.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구경수 하는데요. 구경수 때문에 사탕 공부할 시간은 진짜 없거든요. 저. 근데 만점 받아야 돼요. 뭐야. 그게 무슨 얘기냐. 밥 한 술 먹고 배부를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에요. 축구 경기 한 번 해보고 호날두 될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도 엉덩이 앉아있는 시간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개념을 전범위 모의고사 시행되기 전에 전범위 개념 정리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 시험하고 되게 달라요. 출제 경향이 되게 달라.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얘기가 아니고 되게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능이라는 게 두 가지를 묻는 거잖아. 교과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가. 얘가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있는가잖아. 그러니까 교육청 시험은 교과 내용에 더 무게를 둬요. 지식 위주에. 그런데 평가원 시험은 응용, 어떤 자료 해석 이런 것들 쪽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이거 잘 본다고 이걸 잘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거 잘 봤다고 이거 잘 볼 거야?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건 뭐 지금 지나가서 큰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궁금하잖아. 이번 3월 내가 되게 잘 봤는데 어려웠어 쉬웠어. 한진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세진은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점수,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중간급의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공부 잘한 친구들은 코로나든 뭐 콜레라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들은 학교라도 나가서 공부를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캐치업 위드인가요? 뭐 따라갈 텐데 이게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거기다 이제 국영수가 중심이 되는 3월이니까 사탐은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뭔가 개념을 끝내지 않은 상태로 봤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항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본 거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평가원은 경향이 약간 다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서 평가원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월까지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둘로 나눌게요. 개념을 끝낸 학생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에요. 자 개념을 끝낸 학생은 당연히 기출이다 들어오시고요. 또 이제 5월달에 시작되는 주제별 문제풀이다까지 끝내시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평가원 기출문제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만든 모든 주제를 다루는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개념 끝난 친구는 할 일이 뭐냐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 조금의 방법이라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연히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늘 잘 보기 위해서 안정적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저께 이제 세계지리가 개강을 했고요. 기출이다는 그걸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냐고 묻던데 매주 반나절 정도 반드시 전범위로 하셔야 될 거고요. 또 15일과 말일에 복습 프로그램 빠지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월까지 미친듯이 기출문제와 선생님이 만든 자작 모든 주제의 모의고사를 치러서 뻔한 문제에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탐을 해야 되는 친구는 무조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4월 말까지 개념이다를 끝내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가 11회차인데 3시간차니까 33시간이야. 근데 선생님 강의 1.5배속으로 듣는데 1.5배속으로 들으면 약간 25% 정도를 빼는 거지 시간에서 그러니까 33시간이 아니라 한 23,4시간 정도 하루 정도 하루 정도만 시간 내시면 1.5배속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6시간 듣는다고 치면 어려우시면 3시간 듣는다고 치면 3.8에 24니까 8번을 들으시면 돼요. 스탑버튼 누르지 말고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고고고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탑버튼 누르지 말고 계속 가셔야 돼. 어차피 몇 번 보면 이해 돼. 왜? 사탐은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런 거야. 어려움과 낯설음을 구별하셔야 돼요. 낯설은 거 싫어하지. 하지만 이건 너 대학 가야 되잖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출이다 만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앞에 말한 여기까지는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기출이다 통해서 기출 문제 교육청 문제와 다른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나절 할애해서 매주 이만복으로 전범위 복습을 해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개념 4월 말까지 무조건 누가 있잖아 세상이 반쪽이 나도 쪼개져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6월이 두 달 남았어요. 여러분 개념 정리 시간이 두 달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빈틈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늘 경계하는 자기 합리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출이 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